경기 북부가 남부에 비해 교통, 산업,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피해를 많이 봐왔습니다. 균형발전의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 모든 시군이 갖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양주시 간내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고 이것 또한 해결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양주시는 철도와 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 옥정연장은 공사가 시작되었고 지트에서 신호선은 덕정연장은 확정고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옥정 신도시, 회천 신도시 조성이 활발해지면서 신도시내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전체를 보면 중앙으로 국토 3호선과 경원선 1호선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노선을 중심으로 동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심 형성이 그 역 주변과 중심도로 주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발전 속도도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발전 속도가 눈에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듯한 주민들이 느끼면서 균형 발전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서관의 같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먼저 지역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구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장, 또 도의원, 시의원들이 양주시 균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서부건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장흥 강적 국지도 건설 사업이 착공해서 공세가 잘 진행 중에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주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가장 시급한데요. 지방도 360% 우회도로가 이번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천 신도시와 서부권을 연결하는 방성산북간 도로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아마 방성산북간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주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주호 사업인 은남산업단지와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로는 현재 서부권에 추진되고 있는 광석지구, 백석지구, 이령지구 같은 도시개발 사업과 서부권을 강통하는 서울 양주강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주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